네 안타깝네요. 뭐 길자병 님도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길 원래 그 확장을 해서 네 아 임의명박이가 대통령 시절 때 다른 역대 대통령님들에 비해 훨씬 더 좀 안타깝죠. 좀 초라합니다. 현충원에 물론 묻히고 안 묻히고 뭘 떠나서 너무나 초라한 곳에 그 쪽에 그리고 민체주의를 위해서 또 했던 분들이 이렇게 초라합니다. 그나마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이정도지 정말 끔찍스럽습니다. 생각하기도 싫습니다. 그나마 노무현 문재인 의장대 일동 일동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